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름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을 보면 가는 놈만 정말 죽어라 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죠. NFT 게임주의들만 연일 올라가고 있고 참 힘든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는 사실 별로 힘들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게임주는 제가 이미 닳도록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라. 게임 좋아. 제가 게임 좋아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게 뻔하다. 그러니까 올라갈 게 뻔한 게 왜 안 샀냐라고 올 중반부터 계속 이야기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또 관심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팔아야 될 때죠. 그걸 이제 샀으면 팔아야 될 텐데 나는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러면은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지금이라도 뭔가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종목은 자꾸 빠지는데 미리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시간을 돌려서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 저는 게임주 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현금화였어요. 사지 마라. 아무것도 사지 마라. 게임주 시급력 파트.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잡아놨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사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명한 사람들은 남의 조언을 듣고 나의 인생을 바꾸는데 조금 이렇게 그 사람의 조언을 쓰기도 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리석은 분인지 현명한 분인지는 스스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의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지금 시장은 사실 현금화했던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시장이에요.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속 편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공평하다. 올라간 기업을 잡지 말고 올라가지 않은 기업을 잡아놓으면 다 등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NFT. 요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저도 NFT 때문에 게임주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제가 NFT에 대해서 뭘 대단히 알겠습니까. 근데 게임주가 올라갈 건 뻔했던 거예요. 실적이 좋았고 저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올라갈까요? 역시나 실적은 좋은데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이 올라가겠죠.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 상반기를 또 노리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종목에 눈을 돌리는 것이 맞을까? 지금 안 가고 있는 종목에 눈을 돌려야 되겠죠.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 관련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까? 많잖아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려볼 만한 것은 역시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늘 말하는 거죠. 식음료 파트가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식음료 파트는 앞으로 식량 난이 지금 계속 화두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많이 안 가고 있어요. 힘이 없죠. 빠져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연지 멘토가 식음료 좋다고 해도 안 가요. 막 그렇겠죠. 이거는 사람들이 또 좋다고 느낄 때 그때 올라갈 거거든요. 식량 난 저는 미리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세상이 뉴스에서 또 이야기하고 떠들어줄 때 그때 식량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게임즈로 돈이 많이 몰려가 있다는 거죠. 게임즈를 잡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급등 나왔을 때 잘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내 거 아니다.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라고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문연지 멘토가 이야기할 때 샀으면 수익 많이 낫겠다 하고 인정하고 다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예전에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때문에 괴로워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라는 교훈으로 삼으셔가지고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요. 2,900포인트가 지지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거든요. 2,900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면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지가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많으면 내일까지도 양봉을 넣으면서 반등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속이다가 아마 다음 주나 빠른 시일 내에 바로 2,9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추세 라인이 이렇게 저점 지지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로써 깨지고 밑으로 하락세로 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세로 변화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나요? 추가 하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요쯤이었죠. 떨어지다가 생겼던 저점이 있었어요. 추세 하단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저기도 저점을 깨고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추가 하락이 생기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반대매매 장세가 나오고 막 툭툭 떨어지고 깜짝 놀랐던 장세가 있었잖아요. 작년 아니죠. 작년이 아니고 지난 9월, 10월쯤이었죠. 이런 장세가 저는 또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2,900포인트가 무너질 때 반대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에 2,900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2,400까지 밀릴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거든요. 2,400 또는 2,500까지 일시적으로 쭉 하면서 반대매매 때문에 그냥 쭉 밀릴 거라고 봐요. 현금 들고 있던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밀려 내려갔다고 했을 때 밀리고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만 계시면 다시 본전을 찾거나 오히려 반등폭이 더 커가지고 떨어졌던 거는 10%였는데 반등은 20%여가지고 오히려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을 내서 나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들고 있는 종목을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겁니다. 추가 매수도 안 된다는 말이고요. 신규 매수도 안 된다는 말이고 손절도 안 된다는 말이죠. 떨어질 것 같으면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말이 법이 아닙니다. 여기 무조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2,900이 지지가 안 되었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지 제 분석에 100% 맞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900이 무너졌을 때 의외로 2,700 반등이 나오면 손절하신 분들은 괜히 억울한 심정만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가만히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안전에 대한 관리를 매일매일 그냥 내가 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금화도 제가 떨어질 거를 100%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때 대응할 방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현금화나세요. 안전벨트와 같은 거예요. 벨트를 맸다. 근데 무조건 벨트 맸다고 사고 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고 났을 때 지켜주는 거죠. 현금도 똑같다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능하시다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었지? 내가 뭐라고 했더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계좌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시고 물려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시고 내가 하는 종목도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지수가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뭔가 깨닫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급력 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좋은 꿈을 꾸시면서 좀 올라가겠구나. 게임주처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급력 파트가 아닌 기업들을 잡고 최근에 매수하신 금액을 종목을 잡았다 하신다면 떨어지고 반등 나올 때 내가 그때는 기필코 탈출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화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의 약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어진 기업을 잡아넣었던 분들은 조금 좋은 꿈을 꾸실 수 있겠지만 올라간 기업을 잡으신 분들은 조금 괴로운 꿈을 꾸시지 않을까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시고 다음번에 이런 일을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조금 깨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게임주를 따라 잡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식음료주나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은 좋은데 주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미리 미리 체크를 해두자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ENF 테크놀로지 3만 2천 5백원에 비중 50%거든요. 네, 3만 2천 5백원에 50%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재료 쪽인데 장비는 좋다고 하셨고 이쪽은 또 어때요, 민토님? 괜찮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락세에 잡으면 좋은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락세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대충 잡으면 되겠다.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겠지라고 생각하는 약간 주먹구구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정도면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정말 많이 떨어지든지 하락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락이 끝났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님 어릴 때 미끄럼틀 타보셨죠, 그죠? 네네. 미끄럼틀 타보면은 미끄럼틀 경사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을 때 슬로프라고 하죠. 그 미끄럼틀 슬로프가 쭉 내려가고 있을 땐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끝날 때쯤 어떻게 돼요? 평평해지잖아요, 그죠? 네네. 똑같아요. 주식이라는 건요.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이건 하락하고 있는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끝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가 알아서 딱 멈추는 어떤 차트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걸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횡보라고 부릅니다. 횡보. 예, 횡보. 그게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어때요? 횡보가 나왔어요? 아니면 떨어지는 중입니까? 지금 이제 하락 중이죠. 네, 그걸 잡았으니까 이걸 우리가 증시에서 표현을 하기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고 해요. 우리 칼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손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죠. 네, 지금 비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잡으면 될 거를 비중 50%로 그냥 있는 히껍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파요? 덜 아파요?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고 많이 아치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은 떨어지는 종목은 잡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떨어지는 종목도 꽤나 어려워요. 매수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방식이지만요. 내려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횡보하는 것도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주식은 그냥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ENF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은요.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자리만 잡아준다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기업이에요. 제가 아쉬운 건 지금 안 잡았으면 되는 걸 왜 잡았느냐라는 게 아쉬운 거예요. 굳이 안 잡아도 됐던 거를 그죠? 그게 아쉬운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라갈 기업이니까 그냥 보유하라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는 비중이 많아서 추가 매수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추가 매수도 가능한 기업이고 사면 좋은 기업인데 비싸게 샀다라는 점 그리고 비중이 많다라는 점 때문에 시청자님께는 둘 다 해당이 안 돼요. 그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의 문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엔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하시고요. 일단 ENF 테크놀로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오늘 오프닝 때 분석을 하기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요. 저는 이번에 떨어지고 가면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봐요. 반도체가 다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반도체가 다시 가게 되면 이런 기업들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요즘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자재별로 우리나라에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소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재들요. 그것도 국산화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얘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버티자. 버티면 아마 내용과 뉴스와 얼마나 어우러지는지에 따라가지고 상승폭은 달라지겠지만 예측으로는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시청자님 본전 왔을 때 저는 절반 매도 의견드리고 나머지로는 3만 8천 원까지 들고 가셔도 좋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수익 내겠다가 아니라 이번 투자는 실패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빨리 그냥 잘 팔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내가 좀 떨어졌을 때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을 연구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휘닉스 소재예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1,590원 10%요. 1,590원은 10%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9월에 매수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큰데요. 멘토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 대응 방법이 없어요. 시청자님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초보예요. 초보세요? 네네. 이거 주식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사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뭐 수익 내려고 샀고. 뭐라고요? 수익 내려고요. 수익 내려고요. 왜 휘닉스 소재를 수익 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아니, 방송에서 어느 방송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도 안 나고 추천받았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휘닉스 소재가 뭐 하는 기업인지 왜 올라왔는지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도박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알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디 따라갔는데 돈 벌 수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그렇죠? 지금 시청자님이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제가 만약 아들이다 생각하고 또는 주변 지인이다 생각하고 또는 조카다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시청자님 계좌 뺏어버릴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 돈을 절대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위험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위험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보따리를 이렇게 딱 우리가 짊어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악의 속을 지하세계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악당들이 많은 그런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돈 보따리가 지켜질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시청자님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휘닉스 소재가 급등한 이유는요. 이재용 아세요? 네. 이재용 회장님 딱 들어도 알죠. 그렇죠? 네. 이재용 회장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홍 씨예요. 홍 나희 님. 그런데 이 대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홍석규 님이에요. 홍 나희 님의 형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이렇게 감방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석방됐죠? 네. 석방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어요.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없는데 급등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급등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버는 회사인가 봤더니 매년 적자 돈을 까먹고 있는 회사예요.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좀 아차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잘한 것 같으세요? 네. 아차 싶죠. 아차 싶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돈은요. 시청자님의 미래와 인생이 걸려있지만 가족들의 미래와 인생도 좀 걸려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함부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사고를 치신 거예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이재용 회장님 관련주가 이렇게 상담 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려계시는 분들은요. 이재용 회장님이 잘못해서 다시 감방 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으면 다시 감방 가서 석방되나 안 되나 그 이야기 나와야 급등을 하는 기업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이런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 진짜 이렇게는 안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셨기에 더 위험하고 더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주가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라올 이유가 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500원이 될지 100원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은요.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고 주식에 있는 돈들을 다 빼세요. 그럼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반등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뉴스, 호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1,100원, 1,200원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술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다면 다행스럽게 탈출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저는 사실 지금이라도 손절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과연 싹 다 빼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이 있으면 다 손절하시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손실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계좌에서 돈을 빼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빼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배우고 좀 더 깨닫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시청자님 말고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상담을 한 거고요. 시청자님도 이번 투자를 통해서 많이 좀 깨달음을 얻으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시장에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게 안 된다 하면은 1,000원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데 더 빠지면 더 들고 가지 마세요. 이거 빠지면 답이 없으니까 880원 밀리면 바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투자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솔 홈테코 네, 매숫가랑 비중은요? 매숫가는 1,870원의 10%입니다. 네, 1,870원의 10%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 요참에 아, 요번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쩐지 손실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한솔 홈테코 어떻게 보시나요, 벤토님? 재료나 테마는 살아있는데요. 그렇죠. 이걸 살려서 뭔가를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세력마음이죠. 안 써먹으면 빠지는 거고요. 써먹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재료가 주어졌는데 갈지 안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런 기업은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차트를 봤을 때 상승하고 횡보하는 기업들은 안 잡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종목의 주가가 올라오고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요. 지금 더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탄소 이야기 나오고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나올 때 친환경 관련들이 급등을 하고 올라온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탈탄소 이야기 나오고 아직까지 친환경 이야기 더 나오니까 더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 친환경 소재 마룻바닥 만들고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다, 안 괜찮다. 계속 의견이 분분하지만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차트 모양이에요. 그런 걸 굳이 잡을 이유가 있었냐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거는 주가라는 것은요. 좋은 기업을 잡고 좋은 기업을 잡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가격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는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천 원까지 떨어지는 걸 몇 십 년 동안 보여줬어요. 놀랄 것도 아닌 게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기업이에요. 천 원짜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천 원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회사가 망했나요? 안 망하고 잘 영업해왔어요. 회사가 문제가 생겼나요? 문제 안 생기고 잘 영업해왔어요. 그냥 가격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물건이 부서졌다든지 뭐가 부식이 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에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한솔 홈데코도 떨어지면 천 원까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기업인데 굳이 지금 잡으셨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 됩니다. 좋은 가격을 잡아야 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깨달았을 때 내가 미련 없이 떠날 줄 아느냐 아니면 미련이 남으니까 가져갈 건가의 문제인데 가져간다고 결정하게 되면 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세요. 떨어져도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없는 기업이다?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없는 기업입니다. 천 원까지 떨어져도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기업이고 천 원까지 떨어지면 저는 살 거예요. 네, 네. 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을 천 원에 산다고 하면 살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1800원을 글쎄요. 저도 안 사고 싶은데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가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천 원 이하로 빠지더라도 아이고, 내가 미리 사서 비싸게 사서 그냥 그런 일이 발생이 됐구나. 저기서는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거는 아직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라오면 2천 원 이상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아, 네. 멘토님 잘 알겠습니다. 전략을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빛소프트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880원에 50%예요. 5,880원에 50%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우선은 축하를 드리고요. 요즘 이런 시장에서 되게 게임주 잘 들어가셨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디서 전략을, 어디서 매도를 해볼까요? 지금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네, 11월 4일 날 매수했어요. 네, 이건 축하할 일 아니에요. 이거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복잡한 신경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게임 관련주라든지 NFT 관련주 한핏소프트도 게임 유통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또 한핏소프트가 드론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들어가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주가가,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까만 선이거든요. 이건 낮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높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자리는요, 어떤 기준을 잡고 내가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더라도 왜 수익이 났는지 모르고 손실이 나더라도 왜 손실이 났는지를 모를 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뭐 애매한 자리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자리는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정쩡한 자리 잡았는데 거기 잡아가지고 올라오니까 얼떨결에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얼떨결에. 네, 근데 요즘 게임주가 조금 NFT랑 메테버스가 많이 가니까 그래서 좀 추천을 해서 한 빅소프트를 매수를 하긴 한 거거든요. 맞아요. NFT 많이 가죠? 네, 네. 뭐 게임 관련주 많이 가죠? 네, 네. 다른 전문가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 그렇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6개월 전부터 5개월 전부터 게임 관련주 사라고 진짜 입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올라갈 거예요. 미리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럼 지금 사야 됐던 겁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른 게임 관련주 저점에 있을 때 사야 됐던 겁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거를요. 용납을 잘 못해요. 올라오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생각하고 미리 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복 매매하는 사람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방식을 선택한 건데 자, NFT 이야기 나올 때 한 빅소프트를 봅시다. 거래량은 밑에 쭉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은 좀 더 키워드릴게요, 차트를. 거래량이 좀 어때요? 많이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 엄청 핫할 때 비해서 많이 없죠?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그다지 없다고 말이죠? 그다지 없다는 거예요. 그럼 NFT 관련주일까요? 아닐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멀다고 생각해야죠. 네,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리는 말에도 잘못 올라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분위기상 지금 시청자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올라와준 거지 관련이 엄청나게 밀접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빨리 매도하고 나간 게 맞아요. 여기에 기법이 없어요. 지금 이건 어떤 기법도 없고 기준도 없이 그냥 들어가셨다가 수익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저는 수익이 좀 났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릴 거예요. 비중 너무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면 나머지 절반 비중이 있으니까 7,000원에 다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밀리면 본전에서 전략 매도하시고 이거는 매매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없는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강연의 일정도 확인을 하고 가죠. 이번 주는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이번 주 목요일 오늘입니다. 오늘이고요. 네, 오늘 오후 8시에 열리고요. 항상 저는 떳떳합니다. 뭐 미리미리 올라갈 기업들을 다 말을 해드렸고 오팡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상담을 할 때 약간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물론 다 맞춘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약간의 겸손함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전문가 생활 7년 차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올라간 기업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올라갈 기업을 이야기했고 올라갈 업종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었는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올라간다고 할 뿐이었고 남들이 좋다고 안 하니까 좋다고 할 뿐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 기본 원리를 깨닫지 못한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늘 해왔지만 7년 동안 울부짖었지만 그거 싸게 사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지만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려드릴 거니까 꼭 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유튜브에 참석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도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더말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LF 덕분에 게임주 등 많이 봤습니다. 의류 화장품주를 좋다고 하셔서요. 이 LF 신규 매수가 어떨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의류 화장품 쪽이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의류 화장품보다는 식량 쪽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의류 화장품 살 거면 저는 종목 딱 하나밖에 말씀 안 드렸거든요. 알고 계세요? 아니요. 화장품 살 거면 딱 여기끄만 사라. 그거만 사면 된다. 아모레 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쥐는 그냥 펀드 회사나 하고 증권사나 하면 된다. 아모레 퍼시픽 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종목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다른 업종들 싹 다 보니까 그냥 아모레 퍼시픽이 제일 우량하고 제일 주가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좋다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나는 그래도 이걸 봐왔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매수하셔도 좋으나 굳이 사실 거면 굳이 이 종목이어야 될까라는 조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오성희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많이 커 4,540원의 10% 반은 손절을 하고 유증 감자까지 받았습니다. 손실을 줄일 법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많이 커. 지금 어떻게 하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나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답이 있는 걸 좀 여쭤보시면 정말 좋거든요.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이 뭡니까? 답이 없는 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 답이 있을 겁니다. 힘을 내세요. 위로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돈이 걸려있고 미래가 걸려있고 시간이 걸려있고 사람이 정말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프지만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니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해드렸죠. 이거는 실적이 안 좋다. 이런 기업들 연말에 조심해라. 지금 연말에 이번 연말에 마니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 이런 식으로 유증, 감자 이렇게 주가 폭락하고 답도 없는 상황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딱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재무제표가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가 안 나오고 있는 기업인가 물론 2020년 적자 하루 한 해 정도는 괜찮아요. 또는 2021년 적자 한 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마니커는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적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원래 힘들어진 상황이었거든요. 2018년 5억밖에 못 벌었어요. 그전에는요. 69억을 벌었는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래 힘든 기업을 투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그 안에서 막 변동락은 있었지만은 사실 이거는 뚜렷한 해답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마니커가 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파산된다 하더라도 아마 할임에서 살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기업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주가가 자리 잡고 나면은 뭐 나중에 최대주주 변경이라든지 삼자배정 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셨지만 저는 시간 싸움을 나머지는 솔직히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한 3년 정도 잡고 가신다면은 분명 좋은 기회가 한번 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지금 나머지 비중은 또 손들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보자. 그리고 한 3년 안에는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TV에서 제가 좀 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코로나 가라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비트 컴퓨터 만 850원의 10% 추매하고 싶지만 관망하라고 해서 현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다릴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기다리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이번에 맞췄네요. 네. 정답. 이런 기업들 살 필요 없어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급등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거는 잡을 이유가 없어요. 특히나 저점 라인 때 다가와 있는 기업들이 저점 깨지면 원래 손들여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손절하시기 힘드시겠죠. 만 850원이면 지금 비싸게 사셨거든요. 엄청나게 그걸 저점에 사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했던 우리 한피소프트가 딱 이런 자리에 매수하셔가지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좋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어정쩡한 자리예요. 살 거면 저점 아니면은 아예 고점을 뚫을 때 사시던지 신고가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 잡으면은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꺾여내려갈 때 그냥 물려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일단 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추가 매수 여기서는 안 된다. 떨어지면 레벨 다운이라고 하죠. 레벨 다운되면은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7,000원대에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점 잡고 할 때 그때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회사는 괜찮기 때문에 7,000원 자리에 오면 사실 신규 매수도 가능해요. 저는 여기까지 떨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 지금은 그냥 보유 보유했는데 그냥 반등 나오면은 반등 시 그냥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 7,000원은 생명과학 네, 매숟가랑 비중은요? 네, 3만 1,350원 네, 3만 1,350원의 20% 진원생명과학도 정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죠. 멘토님, 이거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제가 상담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안 좋게 얘기했죠. 이런 기업은 포트폴리오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회사가 급등하고 올라온 이유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사가 적자가 굉장히 심한 기업이에요. 제약바이오 실적이 안 나오면 좀 어떻냐.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신약 잘 만들면 대박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도 없이 무직자로 살아가면서 용돈 받아 살면 어떻냐. 로또 한 방 대면 나한테 효도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용돈 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성과가 있어야죠. 왜 없어야만 합니까? 투자를 해줬고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고 투자자들에게 배당도 줘야 되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다. 꿈과 희망만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부풀려서 뭔가 홍보만 자꾸 하고 있다. 그건 좋은 기업 아니거든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안 좋은 상태에 놓여진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요. 주가만 너무 부풀려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을 안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업을 잡으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상담자라든지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다녀본다든지 뭐 이렇게 제가 회원 모집을 해서 회원 관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런 기업들 제약바이오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좀 노년층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그냥 제약바이오 우와 뭔가 신략 이야 좋을 거야. 아 여기서 한 방 내가 생길 수 있겠다. 아 내가 노후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잡아놓으면은 뭔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정말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기업은요. 주가 변동락이 굉장히 커요.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오고 하는 기업이라가지고 이상 급등으로 5만 5천 원 뚫고 6만 원 7만 원 8만 원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확실성의 한 방을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갑작스러운 하한가를 두드려 맞으면서 만 원 5천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가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그나마 젊은 편이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저의 재산이 혹시나 손실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험한 투자는 어르신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더 이상 비중 늘리는 건 반대하고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 2만 9천 원부터 3만 원까지 올라와줄 때 빨리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밑으로 빠지면 2만 6천 원 밑으로 빠진다. 그때 저는 빨리 손절하시거나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요즘 며칠간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지금 어떻게... 다문 듣기 전에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니 정말 파란색 방송 방송 많이 보지만 진짜 존경합니다. 시장님 조금 진정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맥락이 조금 파악하기 상당히 힘드네요. 음식의 흐름 따라서 지금...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일단 서울옥션은 사실 2만 원대 1만 7천 원, 1만 8천 원 2만 원대 여기서 한 상담을 했었어요. 제가 더 안 간다 했거든요. 이런 거 빨리 파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더 갔어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험하다고 판단했는데 더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방금 제가 진원생명과학 상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것도 제가 위험하니까 시청자님이 위험한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매도하세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날아가서 두 배, 세 배 날아갈지도 몰라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재테크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봤을 때 내 자산을 불리는 관점으로 봤을 때 굳이 위험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동반자로서 서울옥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선택하는 것 자체도 저는 높았기 때문에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 생각해서 저는 시간을 돌리더라도 여기서 매도하라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3만 7천 원 매수하신 우리 시승자님께는 제가 무슨 이야기 해드릴 거냐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요. 제가 실제로 이건 겪은 일인데요. 서울옥션과 같은 이런 기업을 상담을 해드린 거예요. 이거는 손절하지 마시고 반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전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상담해서 그분이 본전 잘 탈출하고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본전 올라오면 이거 다시 안 가니까 정리하세요 했더니 진짜로 폭락하고 떨어졌는데 다음번에 또 어떤 종목이 이야기 들어갔냐면요. 서울옥션이 아니라 이름 바꿔서 부산옥션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부산옥션을 또 고점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매매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맨날. 이렇게 고점에 잡는 매매만 맨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탈출을 시켜드렸더니 맨날 똑같은 행동을 해서 똑같은 매매를 해서 똑같이 물려가지고 자꾸 상담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진지한 권유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 자리는 주가 변동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NFT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매, 미술 경매가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온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최근에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변동은 있을 거예요. 근데 본전 찾으려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조금 갖고 놀았거든요. 갖고 놀지 마세요. 네. 위험한 거 가지고 노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거나 3만 3천 원만 되더라도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여기서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정리하신 다음에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매매를 한 두 달만 쉬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우 그러니 또 너무 쉬세요. 안 돼요. 지금 매매 중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매매 중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매매를 안 하면 자꾸 이렇게 뭔가 근질근질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도퇴되는 것 같고 그런 조바심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하지 말아야 할 투자를 정말 많이 할 때입니다. 근데 어디하고 오늘하고 옵션 만기가 돼서 좀 아니요. 옵션 만기 상관없어요. 비싸게 샀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정리하시고 제가 봤을 때 한 두 달 정도만 주식하지 마시고 제 방송 많이 보시죠. 두 달 동안 제 방송 계속 보세요. 네. 보시면서 제가 다른 분들께 이렇게 조금 잔소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할 때 내 조언이다 생각하고 한 두 달만 들어보세요. 그럼 이런 거 절대 안 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3만 2천 원부터는 바로 그냥 전략매도견 드릴 거고요. 손실이 나더라도 전략매도견 드릴 거고 주식 계좌에서 돈을 좀 뺀 다음에 두 달만 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대상 2만 4,700원에 비중 20%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네. 조금 지났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멘토님이 좋아하는 이제 시급료 주네요. 대상. 어떠세요? 어떠세요? 어릴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상 받고 싶었거든요. 수학 이런 것만 하면 항상. 지금 이렇게 대상이 여기 있는데 뭐 한다고 딴 거를 생각하시나. 여기 좋잖아요. 이름부터가 대상. 진짜 대상이다. 대상이다. 얼마 좋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대상이라고만 돼 있다 보니까 뭐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드셔보셨을 겁니다. 순창고추장. 거의 매일 먹지 않나요? 거의 드셔보시기도 하고 매일 보기도 하고. 요리할 수 있으니까. 청정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 가서 우리 라면 먹을 때 항상 곁들이는 종갓집 김치.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팔아요. 종갓집부터 해서 햇살 담은 간장, 순창고추장. 돈 진짜 많이 벌어요. 그래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 1200억에서 1700억, 1600억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김치가 요즘에 해외 수출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프랑스 최고급 요리사가 김치를 만든다고 하죠. 김치 만드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정도로 지금 김치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진가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투자는 사람들이 진가를 못 알아볼 때 거기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내가 보유하는 것이 투자인 거지 남들이 좋다고 할 때 NFT 지금이야, 게임주 지금이야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게임주도 제가 아무도 안 좋다고 할 때 제가 혼자 홀로 외로이 깨름주 외에 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료 파트 이런 기업들, 돈 버는데 못 가는 기업들 반드시 올라갑니다. 무조건 수익이 날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수익이 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요. 시간, 그렇죠. 이거는 시간만 있으면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대상 같은 경우는 가지고만 가면 되고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어때요? 안 좋은 걸까요? 돈 잘 버는 기업이 떨어졌으니까 저평가인 걸까요? 그럼 더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조금 빠졌다고 사실 게 아니라 많이 빠졌을 때 한 2만 원, 2만 천 원까지 빠져내려간다면 추가 배수를 그때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사놓고 더 많이 모으신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올라오면 3만 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식량간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식음료 파트들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잡고 투자하시면 괜찮은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장기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썬데이 포즈 잘 매도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네. 그럼 이어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KKABI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 시스템 18,600원의 10%.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는 지지 라인들은요. 12,000원 보이고요. 14,000원 보이네요. 12,600원, 14,000원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냥 예전에 반등 나왔던 자리, 맞고 떨어졌던 자리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보니까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 떨어졌다 하고 있잖아요. 14,300원 이 자리.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바닥을 잡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지지 라인들은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휴게소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14,300원이 되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지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고요. 안 되면 12,600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저점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락세가 진행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번 하락은 좀 길 것 같아요. 12,000원까지 마음을 열어놓고 그때 돼서 대응을 좀 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8시 강연회 맞죠? 멘토님? 네, 오늘 오후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강연 준비했는데 비싸게 안 사는 방법은 정말 쉽거든요. 그냥 기다릴 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서 기다리는 걸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핫한 거 잡아야 빨리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낸다 생각하시는데 자산을 불리는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적 수익 필요 없어요. 좀 시간 걸리더라도 꾸준히 수익만 내면 자산은 계속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점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강남처럼 될 땅을 사놓고 강남처럼 됐을 때 팔자. 그 매매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강의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오셔가지고 많이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오늘도 열심히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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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당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게임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임주는 실적보다는 성장 모멘텀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그리고 NFT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NC소프트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NFT 그리고 블록체인이 접목된 게임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쯤 급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23% 오르면서 74만 8천 원, 60만 원 선, 70만 원 선 회복한 모습이고요. 게임 빌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내년에 NFT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 모멘텀이 되면서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13% 오르면서 1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2차 전지 보겠습니다. 테슬라 학제에 어제 많이 빠졌던 2차 전지주들이 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리비안이 나스닥에 데뷔했다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상장하고 첫 거래에서 장주 시가총액 1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또 오늘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4사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위해서 배터리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노신 소재, 에코프로, 첨부까지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폐배터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영화테크 오늘 보시면 15%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의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7,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삼성 SDI를 통한 리비안의 수의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에코스탑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셀티론 헬스케어와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3.6% 오르면서 어제 하락을 만회하는 움직임 포착이 되네요. 55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하나 체크해보시죠. 브레이크 없이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세미시스코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무상증자와 쌍용차 인수, 그리고 관계사인 에디슨 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슈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일 그리고 9일에 거래가 정지된 것을 제외하면 주가 9월 엘즈 지금 빨간불 켜고 있고요. 상가 랠리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서 신고가 다시 한번 써내려갑니다. 6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보시죠. 인플레 공포 속에서 거래소는 연저점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연저점이 2,908선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2,903선까지 터치하면서 바닥을 만들었고요. 현재 0.6% 내리면서 2,912선, 후딱은 990선 안착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02% 오르면서 98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영이었습니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의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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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